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소띠들 가지신 사람들은 정말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올해 경자년에 묵는 삼재잖아요. 묵는 삼재인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올해 소띠들 초온세를 봤을 때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중간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해가 되고 또 울 사람 아니면 조상님 덕을 많이 보는 해라고 그럴까? 그리고 또 올해가 묵는 삼재이다 보니까 사고수가 좀 많이 이렇게 있는 해예요. 그러니까 올해 5월달, 6월달은 소띠 가지신 분들은 5월, 6월은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들한테 좀 잘하세요. 너무 등하시오고 좀 너무 인색해.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남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안에 들어와서 식구들이나 배우자한테는 너무 좀 인색한 면이 많거든 소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쳐가세요. 올해 좀 24살 소띠들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군에 간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 좀 챙기시고요. 군대 가서도 좀 선후배들하고 좀 유대관계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6 소띠들은 조금 침체된 게 많은데 올해 좀 용기를 내서 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용감하게, 과감하게 도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8 소띠들은 올해 그럭저럭 좋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존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냥 중간에 있어서 올해 이동에 변동수도 없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동수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좀 상담 좀 하시고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60세 신축생 소띠들은 이제 또 내년에 또 한갑이 돌아오고 올해 묵는 삼재이다 보니까 올해 이동에 변동수는 없어요. 공무원들 또 나이가 이제 이게 또 이게 연장된다고 그랬잖아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게 좀 연장돼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72 소띠들은 올해 뭐 그렇게 뭐 이동에 변동도 없고 이제 사람이 이제 70이 넘어버리면 이제 뭐 하던 일도 중지하고 시야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건강관리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띠들 재물운을 봤을 때는 기회를 잘 봐갖고 사업을 시작하고 또 재물을 이렇게 마련했을 때는 신중히 잘 생각해서 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의외로 애정운은 참 좋네. 소띠들이. 이 정도는 좋으니까 뭐 도전할 수 있으면 좀 도전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täll 222 오늘의 하나님승 mann인 모델 친구 ich 우리 우리 우리